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작업 현장입니다. 아파트고요. 오수배관이 막혔답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 받는 데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물을 받아서 갔다가 일단은 땡카나로 작업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내려가면 안 보이니까 녹화는 어차피 떠낼 거니까 네 차차 여기 저 모르겠네 거기 가운데 받지 마세요. 폭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서 잡초로 들어가네요. 살짝 꺾이는 거 같아요. 아 벗기가 좀 막힌. 여기가 막힌 여기 안 들어가요. 보여요. 뭐가 있어요. 거기 잘 안 보여요. 나무뿌리 풀뿌리가 많은 거. 나무뿌리 같아요. 다 나무뿌리죠. 예예 나무뿌리 같아요. 나무뿌리. 예 나무뿌리 같아요. 이야 저 그러면은 일단 저. 이거 이게 나무뿌리죠. 다 나무뿌리네요. 으허 참 일이 많아지게 생겼네. 그러면 아무리 수술도 돼. 아 지금 아 나무뿌리 막혔네. 나 봐 이럴 거니까 우리 어떤 나무냐. 이 나무 같아. 이 나무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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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일단은. 이 나무뿌리. 이 나무뿌리. 일단은. 기본 통수만 딱 해볼게요. 그러고선. 이제 본작업은 이제 다시 견전 넣고 하던지. 네. 왜냐하면 얼마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일단 물을 써야 되니까. 네. 일단은 그래요. 이 나무뿌리. 메모리. скаж! 리듬. 자, 오늘은. 여전히. 제트익스. SX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올리떼. 흠. 나 같다. 잠시만... 으이씨! 잠깐만요. 아니아니요. 그냥, 그냥. 일단은 저 앞에 거 손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예. 어쩔 거였어. 네? 다시 주면 돼요 안 들어가네 여주이 앞에 왔나? 앞에 왔죠? 밖에 있잖아요? 와 터 나온다 이걸 쇼츠 영상 찍어야 되는데 물 찍는 거 있는데 이거 물 아껴야지 어떻게 저러니까 와 엄청나게 막혀 있었네 배관이 그러다가 배관이 쳐져 나 1호 3호에 3,4호 있는 데까지 갔어요 내 시계가 뭘 쏟아서 나오는 거 봐 아 어마어마치 않나 야 이 정도 용려할 뻔 했네 안 뚫었으며 네 용려했네 안 뚫었으면 안 뚫었으면 안 뚫었으면 용려 아 이거 봐 하단지 물티슈 저걸 넣지 말아야 되는데 물티슈 때문에 물티슈 봐 잘 안 뚫었으면 안 뚫었으면 안 땡 어흐 않으면 안 뚫었으면 안 뚫었으면 안 뚫었으면 안 뚫었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물 좀 빠지고 봐야겠다 모르죠 너무 미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요만큼 뚫렸죠? 뿌리 보이시죠? 좀 더 넣을건데 잠깐만요 보이죠? 뚫은거 아까 깜빡했었는데 요만큼 뚫었죠? 그 부분 털었죠? 아랫부분 안쪽에 또 있네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한테 얘기해가지고 보고해서 여기만 안치네 여기만 여기만이야 여기만 여기만 문자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여기만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자자자자 물살로 한번 잘려보시겠어요? 아니요 조금만 털어드릴게요 여건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인거 여기서 우에 가 요거 요만큼 털은거에요 아까 요걸로 찍어서 아까 이만큼 털은거 그렇죠 차별 이름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주에서 한 달도 안 된 거야. 저번에 한 번 쓰고. 오늘 여기다 제대로 테스트하네. 저 펌프 독일산 아니에요? 어떤 거야? 펌프 독일산. 이태리. 노즐 노즐. 앞에 노즐줄 쏘는 거. 저거. 신상품이에요. 신상품 저거. 거의 다 털어놨네. 이전동. 이거 괜찮다 노즐. 이만한 쓸만해. 이거 엄청 예뻤어. 네. 저전거 써셔도 돼요? 네. 아이고. 연말. 마지막 날. 괜히 고생하실뻔했어 거의다 털었어 나왔잖아 덩어리 나오고 이 정도면 뭐 더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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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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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려보세요 기분상 그렇게 느낄수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기분상 그렇게 느낄수도 있어 진짜 가서 한번 내려 보세요 제가 거기에 있는 기분상 그렇게 느낄수도 있어 물 잘 나와요 지금 잘 나오잖아요 여기가 배관이 접합부위야 이게 그리고 나무뿌리가 어차피 똥을 좋아해서 무조건 똥만 따라가요 무조건 똥만 따라가요 제가 손으로 좀 밀어 넣을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어떤 부분을 봐야하는거죠 아니 제가 이걸 넣을게 이거 꺾여서 간대 또 양뿌리 또 있나 확인해 너무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 아니 설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 아직 안 배관 안 들어갔잖아 여기 또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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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있죠 2차 2개 어 근데 이거 막히진 않았어 잠깐만 똥 배관하고 하수 배관하고 건물에서 다 엮여있어요 똥이 막히면 하수구 다 엮여요 걔네네 또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걔네들이 주로 막히는게 제가 봤을때 걔네네 먹는 음식 자체가 우리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걔네네 냄새가 안나나봐요 똥에서 걔네네 응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만요 내 시간 좀 빼야될거야 뺐다가 다시 넣어야 될거야 한번 뺐다가 와 소리만 들어도 와 와 신났어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여기 많이 털렸잖아 그죠 확실히 많이 털렸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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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물이 막 나오잖아 물하려고 오이샤 노즐이 들어갔잖아요 잠깐만 노즐이 지나간 거 같아요 이게 꺾여가지고 잠깐만요 오케이 이정도 들어갔을 거 같아 다음 보다오다 다음 보다오다 다음 보다왔잖아요 남은 줄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갔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지나갔죠 지나갔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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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에요 없잖아요 어디에 왔어요? 떨어졌어요? 뒤에 있어요 아 보셨라고 아까 여기다 다 털렸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씩 돌리거나 풀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눈이 천천하시구요 어 오케이 어 여기다 오케이 저희가 지금 오수가님 아껴서 작업하고 있어서 밖에 있어요 저희가 이거 작업 끝나고 하면 세뇌 방문해서 한번 봐 드릴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전화번호 있으니까 사무실사람 전화 드릴게요 오케이 예예 아 예 잘 됐네요 예 됐자 됐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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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짱까지는 이제 부서진 거야 나만한 게 없죠 이러니까 원초로 하죠 나만한 게 없죠 나뭇뿌리 그리마 나뭇뿌리 그리마 나뭇뿌리 그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